3일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전동시장에 오면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골고루 많이 있죠 가실 때는 꼭 푸짐하게 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정아 가수님이 부릅니다 본인의 타이틀곡 오직 당신 분 내가 잘 나갈 때면 박수를 쳐주고 내가 시리에 빠지면 용기를 주지요 내가 부족한 것을 대신 다 채워주면서 실수를 자주 해도 항상 내 편인 당신 내가 아파하면 다시 아파하고 나 저렴한 내 모습까지 뻔해지며 먼 훗날 내가 떠난 후에도 날 기억해줄 다 단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난 당신 분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단신 분이요 운 Actully 내 의사는 항상 안una 해가 악화하면 다시 아파하고 난 저렴한 내 모습까지 예뻐해지며 먼 훗날 내가 떠난 후에도 날 기억해줄 단 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난 당신 뿐이여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단신뿐이여 오직 단신뿐이여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단신뿐이여 오직 단신뿐이여 오직 단신뿐이여